우리 중요한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고생 많으셨으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에폭스라고 하는 저 값을 보면 10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 값이 뭐예요? 몇 번 반복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저 값이 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드릴 선물은 얼마나 반복 작업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코드를 보시죠. 우리가 핏을 할 때 세 번째 인자로 에폭스의 값을 100으로 줬습니다. 100번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는 제가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로 바꿀 겁니다. 똑같은데 여기 콜백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추가됐고 그 콜백스는 객체인데 그 안에 onEpochAn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것의 값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인 자료를 받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폭.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제가 정의했고 저기는 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런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저는 콘솔 창을 열었고요. 리로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에폭이라고 출력이 되고 98. 여기 있는 변수죠. 저 변수는 학습이 될 때마다 인자로 전달되는 값인데 몇 번째 학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스라고 하는 저 변수를 찍어보니까 그 값은 객체고 그 객체는 로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온 에포크 엔드라고 하는 저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실행됐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로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나오는 저 값은 뭐냐면 얼마나 잘 학습됐느냐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값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저 수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원인이 1일 때 결과가 10이에요. 2일 때도 10이고 3일 때도 10인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저 데이터를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피팅 작업을 하겠죠. 그럼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 그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원인 1을 입력해 보겠죠. 그랬더니 모델이 7을 뱉어줬어요. 정답은 10인데요. 2를 넣었더니 정답은 10인데 10을 줬단 말이에요. 맞춘 거죠. 3을 줬더니 정답은 10인데 모델은 13이라고 얘기했어요. 3만큼 틀린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답과 예측값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측값에서 실제 값을 뺀다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3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못 맞힌 거죠. 얘는 정답을 맞힌 거죠. 얘는 3만큼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1억 건이라면 이렇게 한 건 한 건의 차이를 통해서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차이값들의 평균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와 여러분 천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균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3과 0과 3을 이렇게 더하면 0이 돼요. 그걸 3으로 나눠서 나누면 0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차이는 실제로 양수냐 음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을 양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각각의 값들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고 0 더하기 9를 하면 18인데 그것을 3으로 나누면 6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저렇게 되면 여기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0과 가까울수록 학습이 잘 된 것이고 0과 멀수록 학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값을 우리가 한국어로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평균이 min이에요. 그리고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이 영어로는 squared거든요. 그리고 오차는 error니까 min squared error 줄여서 mse라고 합니다. 저게 어디에 있는 값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생성할 때 이 컴파일의 옵션으로 파라미터 값으로 loss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을 min squared error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저기에 min squared error의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epoch이 실행될 때마다 epoch의 epoch마다 logs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loss 값을 주는데 저 loss 값은 min squared error라는 거예요. 즉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잘 학습된 것이죠. 그런데 평균 제곱 오차는 이게 차이의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평균 제곱 오차의 값은 실제로 이 모든 값들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걸 제곱했기 때문에 제곱한 것을 root를 씌우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 여기서는 6이죠. 이거 계산하면 6이거든요. 그걸 root를 씌우면 2.449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2.449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답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2.449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해요. 영어로는 root mean squared error, rm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mse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rmse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코드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logs에 loss라고 하는 property로 mse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rmse의 값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코드를 짜보자고요. loss라고 하고요. mess로 sqrt, square root, 즉 제곱근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rmse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58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값들이 평균적으로 58만큼 오차가 있다는 것이죠. 오차가 꽤 큰 거죠. 그럼 이걸 전반적으로 카피를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는데 이때의 epoch 값을 한 2000 정도로 한번 줘보죠. 여전히 꽤 오차가 많죠? 그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으면 다시 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값이 떨어지지 않고 값이 조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 더 이상 학습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rmse가 0.1 정도가 됐죠. 0.1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결과 값이 어때요? 원래 40이어야 되는데 40.19가 나왔고 46이어야 되는데 45.8이 나왔으니까 꽤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epoch이 실행될 때마다 얼마나 실행됐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로스값 mse 또 rmse라고 하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야 공부가 잘 된 거예요. 기분 좋아하는 게 실력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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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